What's up guys! It's Suho! 드디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데요. 저수호가 런던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. 와우! 이런 도시 중 가장 먼저 런던에서 엑소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서 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9월 10일, Indigo at the O2에서 만나요. 엑소엘, I can't wait to meet you all. STAY HEALTHY, LOVE YOU!